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이 서류 먼저 작성하셔서 접수해 주세요. 네. 여기 서류 다 작성했는데요. 그럼 저쪽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모리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열이 나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머리가 아픈 것은 어제 아침부터 그랬고 어젯밤부터 열이 많이 났어요. 체온을 좀 재볼게요. 38.7도 38.7도 열이 높네요. 머리가 어떻게 아픈가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침을 삼킬 때 목도 따끔따끔해요. 목 안을 좀 보게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살짝 부어 있네요. 그럼 이제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체크해 볼게요. 숨을 천천히 들이 마셨다가 뱉어보세요. 심장 소리에는 큰 이상이 없어요. 단순한 감기인 것 같은데 열이 높으니 병원 오신 김에 주사를 맞고 가세요. 약은 해열제와 목감기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저기요, 제가 위가 약한 편인데 위 보호하는 약도 같이 처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위 보호하는 약도 같이 해서 약은 3일지 처방해 드릴게요. 약을 먹고 3일 뒤에도 증세가 계속되면 다시 병원에 오세요. 모리님, 진료비는 4,000원입니다. 여기 처방전 받아 가세요. 진료비는 카드로 결제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 저 처방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한테 주세요.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네, 이번 감기가 독하네요. 약 조제하는 동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모리님, 3일치 감기약 나왔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이렇게 한 봉지씩 드시면 됩니다. 약값은 5,000원입니다.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카드 받으시고요. 그럼 약 잘 챙겨 드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암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그런가? 휴 바쁜 하루였다. 바쁜 하루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